공기자 영웅 뉴스. 슈퍼스타 가수 이명웅의 콘서트 영화가 해외 개봉을 알렸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고 있는 거죠. 빨리 개봉국가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태국입니다. 26일 이명웅의 공식 오피셜에는 이명웅의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해외 개봉 안내 라는 제목으로 해외 개봉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신반 영웅 시대는 정말 감격이죠.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과 뒷이야기를 담은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영화 개봉국가인 미국과 태국은 팬들의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뜨겁고 팬심이 가득한 나라인데요. 이 두 국가가 보여줄 티켓 파워 인기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예매처는 현재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하고 국가 개봉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으로 국가별 예매처는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콘서트 현장 속으로 빨려들어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몰입감으로 선물 같은 시간이 되는데요. 개봉 5일 만에 16만 관객을 넘어서며 이명웅 티켓 파워를 여지없이 입증하고 개봉 16일 만에 25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까지 개봉되면 관객수는 상상초월 늘어날 것입니다. 나날이 성장하며 가수와 팬의 동반의 정석을 보여주는 멋진 슈퍼스타 이명웅과 별을 그려가는 영웅시대. 오늘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